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거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4기 정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시작되는 4기가 끝나면 저희가 2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꿈같은 시간인데요. 혼자라면 못했을 것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고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판단의 기준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인트폴 거전인문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건강한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인생 공부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저는 그리스 고전반을 추천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생각들이 그리스 고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접해야 하는 그런 책들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감하게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